엄마도 너무 이쁘고 아빠도 너무 잘생기고 와 세녀석 돌아다니면 와 오늘 주제 소개 소개 채쏘 믹스드걸첵 네? 믹스드걸첵 소녀린 분들 나와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단호하네 오 멋있어 이런 사진 하이 진짜 딱 반반 이렇게 닮은 것 같아 신기하네 난 아빠 닮았는데 에이요 믹스드걸첵 인디아 콩고 근데 이 친구 이분은 엄마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지 않아? 역시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 느낌 방금 방금 아빠가 에이요 믹스드뒀 woman 와 뭔가 되게 힘 강해 와 slave 좋은 거만 속속 이렇게 다 뽑아 가지고 닮았다 나도 이제 외국인이랑 하면 줘 Russette 딱 두 분의 느낌이 다 있다 그치? 에이요 믹스 스크러츠가 잘생기셨다 귀여워 너무 잘했네. 잘 나왔네. 엄마 아빠 이제 여한이 엮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겠다. 딸래미가 이렇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너무 빨라요. 완전 완전. 갑자기 보기가 나오는데? 잘 컸다. 훌륭해. 진짜 잘생기셨다. 완전 섹시해. 모델인데? 코너들은 어디 천국에서 골라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은 익어주시고요. 입은 이거. 코는 어울리는 걸로 주세요. 쇼핑하는 거야? 흔들고 가가지고. 우린 가난했나? 그들이 다 쓸어가고 남은 거 주워온 거야?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너무 궁금해. 멋있어. 예쁘죠? 분위기 전다 좋다. 한쪽의 느낌만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 나라의 그 느낌 있잖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캐러리언은. 인. 어디였어? 뭔가 눈썹이 있는데 다들 언니들은 저렇다. 외국인 언니들은? 예쁘다. 누나가 저렴했어.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아빠 멋있다. 예쁘다. 예쁘다. 근데 커가면서 약간 아빠를 겪는다. 애기 때는 엄마 쪽에다가 커가면서 아빠 분위기가 난다. 무슨 궁금하게. 너무 예쁘실 것 같은데. 파피 마미. 파피 마미. 파피 마미. 와 빠졌네 빠졌네 빠졌네.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어 기대돼. 캐러리언 카이. 파피 마미. 중간에 같이 있을 때. 와 귀여워. 예쁘다. 근데 아빠 없을 때랑 비슷하지 않아? 파피 마미.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믹스 히드랴. 뭐야? 우와. 신기하다. 말했잖아. 골라 나온 거라고. 진짜.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파피 마미. 너무 예쁘지 않았네. 눈이. 응. 얼굴도 확 다르가지고. 아. 부럽당. 우리 아빠랑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인이야. 누나는 좀 안 한국인 거죠? 무슨 말이야?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누나.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누나. 아빠. 에이요.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오. 아기 때 완전 아빠랑 똑같다. 지금도 아빠가 제일 많은데? 웃는 게 똑 닮았네. 그리고 코. 코. 코가 닮았네.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쿨남이네 쿨남. 완전 성격 좋은 쾌남 같지 않니? 에이요 하고 지나갈 것 같아. 왔어. 우와 이뻐. 오복조목이다 오복조목. 어머니 아버님 다 오복조목하게 생겼네. 와우와우와우와우. 오! 아이씨. 똑같이 꺾여서 놀지 말라고! 날아줘! 내가? 날아줘! 오! 오! 에이요. 믹스그럴 체크. 로봇이. 브라더즈라고 되어있음. 오. 신기하다.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어허 스페인 귀여워 와 씨 완전 예뻐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결심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에이오 엄마 얼굴도 있다 누나 윙크했어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에이오 믹스그럴 체크 에이오 너무 예쁘다 엄마도 너무 예쁘고 아빠 너무 잘생기고 딸내맨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다음 생에 혼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아빠가 외국인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사랑해 우리 아빠 사랑했지 I love daddy I love you daddy